17-18일 건축학개론, 주라기월드, 상영, 서울은 연합뉴스. 윤구은 기자는 서울 천계천 다리 밑이 영화관으로 바뀐다. 서울시설공단은 17-18일 오후 8시 천계천 광교 다리 밑에서 시네마 천계영화제를 처음 개최한다고 밝혔다. 17일에는 건축학개론, 18일에는 주라기월드, 폴런킹덤이 각각 상영된다. 무료 관람이며, 두 작품 모두 12세 관람가다. 이와 함께 18일 오후 7시 천계광장에서는 버스킹, 뮤지컬, 마술 등 거리 아티스트 9팀이 선보이는 거리 아티스트 썸머 콘서트가 열린다. 전화기 02-2290-7134-PRETTY-2YNA.CO.KR 2018년 8월 17일 11시 15분 송구